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신나는 요리 신나게 요리 후 소분 어떻게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2015년 제50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JM그린의 알라리 속이 있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용기 안에 음식을 넣고 반투명 뚜껑을 덮기만 하면 끝 뭐가 들어있지 잊을 걱정은 노 반투명 뚜껑으로 안이 훤히 보인다구요 길이가 딱 좋은 손잡이를 잡고 비트기만 하면 재료 사용 가능 용기에 한 칸당 용량이 표시되어 있어서 셰프처럼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종류, 크기 상관없이 알라리 속에 넣기만 해주세요 5가지 사이즈와 4가지의 파스텔톤 컬러로 기분 좋은 보관을 시작하세요